나는 몇 개 전에 가게를 하려고 하셨어요 피곤한가... 도마다치 아이니 키마시더 도마저도... 도마다치 아이니 키마시더 어? 민재야! 왔어? 야! 근데 저 포장마차에서 오뎅 하나 먹을까 하고 청금뼈 하단 말이야? 먹을래? 너는? 안 먹어? 토요일날 5천네 청량리 야 근데 진짜 고맙다 내가 진짜 한국 음식 말고 일본 음식 먹고싶다고 하니까 너네가... 동창 가게야? 어어... 고등학교 동창이 일본식 이자카야를 하고 있어? 그 동창분이랑 이야기 한 번 보고 싶다 왜 일본 이자카야를 하게 됐는지 근데 거기 가게가 혼자하는 데라서 바쁠 때 말고 근데 어차피 시간 늦어지면 한가해지면 그때 말 걸어가게 아 여기구나 코테사키 어 일본어로 써있다 아 근데 그거네 여기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아 시장 근처네 아 근데 여기가 원래 낮에는 시장이야 아니면 여기는 좀 식당이 많고 저쪽이 이제 저쪽 가면 이제 막 야채도 많이 팔고 안 돼 요 또 Ulama 유튜브 일본에서 하고 있는데 제 명함이거든요 아 그 유튜브 영상만 찍는 거예요 라이브 말고 와 일본도 되게 잘 하시겠어요 아니 못해요 못해요 일본만 해 나는 나 시작하라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못했어 오 나베도 있구나 아 인식한 보는 것 구동어가 일본어 넘어가게 하바 어떻게란냐?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거꾸대 사신이들 이들이 근데 요즘에 1번씩 이런 게 인기네 요즘은 아니야 꽤 됐지 그게 이제 살짝 자리 잡을 느낌 오늘 깜짝 놀랐어 아까부터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니까 여긴 뭔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이기 근처가 아까 타전이 있어가지고 회식 같은 문화가 많거든요 핸드국밥, 문자탕 이런 거 차로 오기 전에 옛날이었으면 그거잖아 마지막 술 마시고 나서는 국밥으로 마무리 근데 요즘은 이렇게 문화가 바뀌었네 근데 밤새 먹으면 마지막으로 한 새벽 5시쯤에 국밥 먹긴 하지 거기도 가고 싶어 그 슈퍼인데 슈퍼 안에서 술 마실 수도 있는 이게 뭐야? 응? 갑자기 왜? 갑자기 온라인 신청했어 이게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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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감사합니다 어 맛있어 물어봐 형 여기 가게는 언제부터 하셨어요? 저 1월 22일 오픈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무슨 적이 있어요? 아직 한 번 봤어요 아 근데 왜 일본식 이런 가게를 하려고 하셨어요? 그러면 이런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장인 정신이라 해야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아 뭐야 초밥도 뭐 기본은 매운 거 초밥도 뭐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였어요? 맥주 먹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보상 이런 데로 먹는 아 그럼 튀김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아지후라이 아 아지후라이 아 우리나라는 그 정갱이는 저렇게 시기형으로 아 그래? 아 수까지 없지 아 인테리어 그런 거 이제 좀 아 아 아 뭔가 이렇게 한국에 요즘에 일본 이자가의 붐이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계기를 들어보니까 평소가 아닌데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거 장인 정신을 좋아해 아니 썸? 원래 이렇게 요리를 하셨던 거예요? 옛날부터? 네 지금 요리 한 식만 쓰고 내야죠 거의 그럼 분명히 우츠로봅 예약은 나다 이거 이거 네 이거 무조건 한 입이야 국어 마키 국어 마키 국어 마키 여기 어 오이소가기도 오이소가기도 딱 오이소가기도 딱 오이악 난다마랑 날았어 앙 저리 다그 음 저거가 저리다그는 적당한 거 귀에 우유 과정 로봅 눌러 오늘도 이거 못돼있고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집에 가기 전에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를 먹고 가겠습니다 아 지금 유튜브 그 해야되겠다 유튜브 그 느낌으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지금 혹시 끝났어요? 아니 어려워요 아 뭐 꽃이로 계산하는데 어어어어 왜냐면 골탕 없지 이렇게 맛있어여 다음에 좀 빨리 와야되겠다 으으으음 김오띠 국물이 더 먹으면 최고 맨날 몸에 건강한 겨울에 그거지 별미 국물이 맛있어 한약이야 한약 우리 경동시장에 안가도 돼 이게 한약 안녕하세요 꼬마 준비 왜요 진다고 이거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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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면 일찍 와서 먹어야 돼 닭꼬치 집으로 가서 놀라서 뭔가 비법이 있으셔 한입에 이거는 마지막에 내가 하나 안 먹고 여기서 살고 싶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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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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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고마워요 아이스크림 약간 이상하게 먹었데 맛있어 보이지? 오뎅도 5개 먹고 김밥도 세게 먹고 왔는데 감사합니다.